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급증하다가 한 달여 만에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국도 확진자 수가 폭증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5만 6천여 명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80만 명 넘게 나오던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에서도 80만 명 가까이 올라갔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근 70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통계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원 환자 수는 확진자 수를 선행지표 삼아 뒤따라가다 보니 아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한때 하루 20만 명 넘게 코로나에 감염되던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그 절반인 10만 명대로 줄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 패스 사용을 없애고 자가 격리 의무화도 곧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독감에 걸렸다고 자가 격리를 하지 않지 않느냐며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보고 장기적인 위드 코로나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김종원입니다.